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22페이지입니다.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관계대명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 먼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런데 주관대는 생략을 못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 M.I.S.W.O.S.W.O.가 주관대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암기해 두십시오. 쉽게 낸단 말이죠.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쓰시오. 관계대명사의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합니다. I can't believe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얘기했던 나에게. 그 다음에 여기 D, O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 스토리예요. 그는 이야기했다. 나에게 그 이야기를. 목적어를 먹어버린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 또는 휘치. 이것들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딱 보면 못 간 데 자리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생략. 주관대뿌러스 비동사.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행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갑자기 ing가 나온다던가 갑자기 pp가 이렇게 나오고 저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얘가 동사. 이게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바로 이 선행사하고 이 사이에 주관대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the girl who is wearing a uniform 이럴 때 주관대뿌러스 비동사.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the girl wearing the school uniform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그 소녀가 is my sister 내 누이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죠. 이때 주관대뿌러스 비동사 후는 생략할 수 없지만 후 is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wearing만 남겠죠. ing만 남단 말입니다. 선행사 다음에 ing the girl wearing 할 때 이 wearing 사이에 이렇게 주관대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되냐면 이런 데까지 알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읽을수록 이렇게 빼놓습니다. 이렇게 딱 빼놓고 문장을 I couldn't believe I couldn't believe the story he told me 해놓고 여기에 생략되어진 관계대명사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라고 하는게 중학교 2학년 학교 시험 문제 또는 이 문장 The girl wearing the school uniform is my sister 문장을 주고 여기에 생략되어진 관계대명사를 찾아서 자리에 넣고 문장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명사가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주호동사가 또 나오는 경우나 여기처럼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ing가 나오면 이 사이 이 사이에가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포메이션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Tell me about the man 자 나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래 이런 표현이죠. 어떤 원래 위드가 여기에 여기 이렇게 위드는 이 문장 뒤에 있었죠. You fell in love with 다음에 힘이었겠죠. 여기에가 근데 힘이 빠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흠이 들어간 거죠. 네가 사랑에 빠진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이런 표현이죠. 이때 자 먼저 이 흠은 흠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이때 흠은 어떨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얘는 생략 가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위드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처럼 위드 흠 해서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흠은 생략 불가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치사가 뒤에 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랑 붙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흠을 썼을 때 흠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냥 후 를 써도 돼요. 그죠? 하지만 이때는 여기다가 후 라고 쓰는 거 불가예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흠을 후로 바꾸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드 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빨간색으로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 또는 데트는 쓸 수 없다. 그죠? 이 자리에다가 이걸 후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컴마 데트 전치사 데트는 원래 안 됐죠? 전치사가 이렇게 있고 데트로 바꿀 수 없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짜질구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 데트가 전치사의 목적을 일때 전치사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끝에 와야 된다. 왜냐하면 쭉 하고 전치사 다음에 데트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또 하나 있어요. 쭉 하다가 컴마 다음에 데트 이것도 역시 안 된다. 이건 앞전 시간에 이미 했던 거죠. 데트의 특별한 용법이었죠. 전치사 데시나 컴마 데트 이 컴마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안 돼요. Tell me about the man. 너 그 남자 대신 말해봐. 데트 you fall in love with. 저 이때 데트 대신에 whom을 써도 되고 whom을 후를 써도 되고 다 되지만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에는 with 데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이 데트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데트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얘는 생략하는 못 간다니까요. 하지만 전치사랑 붙어있는 얘 데트는 생략 불가. 생략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선행사의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하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붙인다. 컴마에다 동그라미 지금까지는 디엘을 먼저 해석하고 선행사를 꾸며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컴마가 붙어있으면 앞에서부터 해석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후와 휘치만 가능하며 즉 이 말은 컴마 데트 된다 안된다 컴마 왓도 둘 다 안되요. 대시나 왓은 계속적인 용법에 쓰지 못한다 라는 말을 후와 휘치만 가능하다 계속적인 용법은 그리고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임스는 컴마가 있죠. 계속적인 용법 Who is the captain of the team? 제임스는 그리고 그리고 그는 이 팀의 주장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원래 컴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팀의 주장인 제임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거슬러서 하지만 계속적인 용법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해요. 제임스는 그리고 할 때 접속사 대명사 그리고 그 남자는 이 팀의 주장이고 Made a free k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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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I bought new laptop 나 새 노트북을 샀고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이 It's not as fast as expect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았다. 이때는 이제 문맥상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컴마 관계대명사 밑줄을 다 5개 1번부터 5번까지 그어놓은 다음에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다른 것들은 제임스는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그리고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랩탑을 샀는데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때 그러나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해석을 물어봐서 답을 유추하게끔 하는 문제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세부적이죠. 관계대명사가 되게 세부적인 걸 많이 물어봅니다. 훔 후스 후스도 안 돼요. 후스도 안 되고 훔 같은 경우에는 컴마 훔도 거의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휘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할 때 보세요. I got an A on the math exam. 나 수학시험에서 A 맞았어. 그리고 그것이 Made my parent happy.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지.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내가 수학에서 A를 맞았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다? A를 맞았다는 것.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관계대명사 뭘 쓴다? P치를 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과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 여기다가 밑줄 별표 못간대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에는 못간대라고 할지라도 생략할 수가 없다. 이것도 디테일이죠. 괜찮아? 지금 학부모님들이 계속 연락이 오셔서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 관계부사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I went to a festival 나는 페스티발에 갔고 컴마웨어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I had a great time 멋진 시간을 보냈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체크 1번 핀칸의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He has two cats 그는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 컴마 그리고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 고양이는 푸른 노를 가지고 있다니까 피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프랙티스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봐 주세요. 희주야 이거 해석해줘요. 일단 컴마 전치사 덫은 안 되니까 덫은 무조건 삭제해야 되겠죠. on which 이렇게 되죠. This is an island many types of rare bird live. 희주야 이거 해석해줘요. This is an island on which many types of rare bird live. rare bird는 보기 드문 새 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주 다양한 유형의 보기 드문 새가 사는 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blank beside me.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소녀는 내 베프 롤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sitting일까요? is sitting일까요? 이거죠. is를 쓰려면 who is sitting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있죠. 이게 주어거든요. 분사 자리죠. 분사. 이 사이에가 who is를 쓴다면 모를까. who is가 이렇게 아까 말했죠. 명사 다음에 ing 또는 명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그 사이에 주관데뿌로서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해줘 보세요. 수인이가 누가 했냐? 해꼼도 뭐 같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소녀가 내 베프 롤 위 swim and go fishing 가서 낚시도 할까요? 수행도 하고 2번 I will give you some tip.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줄게. which will help you find. 주격관계 대명사죠. 생략할 수 부분이 없어요. 맥스포로 생략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주관대니까. 얘는 주관대예요. This is the picture of the earth. 이것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which were taken from the space. 우주에서 찍혀진. 이게 동사인데 주관대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이 부분 생략 가능해요. 그럼 무엇만 남는다? earth하고 taken만 남죠. 명사 다음에 pp나 ing가 오면 사이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에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아마 이 부분을 빼놓고 문장을 적은 다음에 생략되어진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관계된 명사를 집어넣으시오 할 때 이 자리 명사 다음에 pp 이 사이에 주관대 사물이니까 휘치고 이 지구의 사진틀 복수니까 단수가 아니고 워라고 하는 거 시제가 찍혔던 사진이니까 과거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이거 내놓으면 맞추는 사람이 한 반에 한 5명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5명 한 3명 맞추겠다. 그죠? 실제로 거의 맞추는 친구들이 없어요. She is the woman 그녀는 여자입니다. 나는 말했다. 너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목관대네요. 이걸 생략할 수 있겠죠? 목관대인지는 관계된 명사 뒤에를 딱 보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I told you about her 됐겠죠? 허가 빠진 거고요. Look at those cute coala 귀여운 코알라 좀 봐 that are eating the leaves 생략할 수 있을까요? 동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고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알라 eating the leaves 이렇게 명사 다음에 ing만 남는 나뭇잎을 먹는 귀여운 코알라 좀 봐봐봐 내 할아버지는 이 도시를 좋아해 어떤 도시냐면 in which 그가 태어난 도시죠. 이게 주어, 동사고 전치사의 목적기인데 목적기 관계 대명사지만 이렇게 전치사랑 붙어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스텝 3는 다음에 스텝 5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해석상으로 My syntax message to Katie 나는 Katie에게 문자 보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데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할 때 후로 하면 되겠죠. 후로 관계 대명사 현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주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 후를 그리고 그녀는 또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2번은 My family went camping near the river 내 가족은 강 근처로 캠핑 갔어요.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there가 부사죠. 관계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써서 there we slept 오늘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죠. where로 써주고 컴마 where는 아까 해석할 때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3번 He made a lot of cartoon 그는 많은 만화를 그렸죠. and there 그리고 그 그림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물이고 주격이니까 관계 대명사 which death는 안되겠죠. 컴마 which are still loved by many children 여전히 많은 아이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 1번 강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모두가 좋아하는 셈입니다. Mr.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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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teacher 여기 목관대가 생략이 되어있죠. 여기가 모두가 좋아한다 라는 말이죠. Mr.강 Mr.강 is a teacher 있는데 흑우아 흑우아 생략이 되어있겠죠. 그가 지난번에 당시에 말했던 요리사인가요? Is he the cook? 그가 요리사인가요? About whom you talk 원래 talk 여기가 about이 여기에 있었는데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이니까 whom을 써야 되겠죠. whuto 안되고 데트도 안됩니다. Is he the cook? About whom you talk last time 지난번에 네가 말했다. 4번 나는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나의 부인 만났다. I work at a TV station comma where 그리고 거기에서 I met my wife 아내를 만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복합관계대명사는 아껴놨다가 하고요. 독해를 한번 볼까요?